풀카우트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공략을 하느냐? 이르 견제 머샷 투아웃 조자 마을로 3발 원 스트라이 오영소 박각정 풀카우트까지 갑니다 오영소 오영소에게는 박각정 좀 멀게 느껴지는 공이었습니다 풀카우트 투아웃 조자 마을로 풀카우트 테타 오영소 마운드 유승철 이르 견제 머샷 투아웃 조자 마을로 연장 11회 초입니다 투수 옆으로 빠져 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마저 홈까지 대타 오영소 2타점 적시타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점수 7대5입니다 NC 다이노스 감사나갑니다 오영소 선수가 정말 큰일을 지금 해 냈습니다 냉동실에 오영소 선수 유승철